아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예 바람이 와 지금 바람 불어 갖고 이거 투망이 안될 것 같습니다 마시안 해변인데 오늘 이쪽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요 지금 아 투망이 안될 것 같습니다 나무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예 와 바다 쪽으로 번져야 되는데 네 하하하하 망했습니다 망했어 지금 바람이 무작히 불은 바람이 말도 안나오네 하하하하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지금 오늘 최악의 날씨인데 금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뭐 좀 잡혀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물론 망둥어나 뭐 그런거 밖에 안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여자투망사 지금 던지고 있네 예 오우 나이스 잘 배웠자 하하하하 근데 이왕이면 던질 때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의미가 없죠 왜냐면 날아가다가 찌그러지니까 여쪽으로 던져야지 좌측으로 야 그래도 잘 던지고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 갖고 추운 날씨에 예 개고생하러 오기가 쉬운게 아닌데 그 꼴을 받고 승가의 코를 받고 예 그러면 거기 스승한님이 스승님이신가요? 아 스승은 아니죠 예 원래 스승님은 있지만 바람을 그때그때 계속 알려주세요 잘 던지는 법 멀리 던지는 법 멀리 던지는 법 멀리 던지는 법 아까 이거 잡아놓은거 망둥이 한번 볼게요 잡아놓은거 망둥이 한번 뭐 들었어요? 천천히 빼봐요 뭐 들었어요? 천천히 빼봐요 드디어 뭐 있어요? 어 찼는데 나갔나? 뭐 있다 멀ect slaughter 뭐야 모츠 모츠 이야 야아 몰치에 대화 이쵸 몰치에요 몰치 가슴어네 가슴어 밀치 밀치 이게 최대화거든요 네 밑방 사서 밑방 생명체 확인해주세요 우와 이거 뭐야 생명체 확인해주세요 우와 망둥어 크다 이거 아니 뭐 이렇게 큰걸 잡았대 시끄러워요 망둥어봐요 망둥어예요 망둥어 윤혜씨 잡은거 와 망둥어 큰거 드디어 이제 개시하는건가요 고기가 들어오나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강인회가 지금 미래씨가 잡은거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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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량을 딱 하면 숨어오네 숨어 아까 밀치 노랭이죠? 나도 나만 잡았어 두머리째네 이런거 잡으면 이해 안하시잖아요 버려버리는데 밀치입니다 밀치 이렇게 가까울 수가 저런 걸 나만 말해 이네형 한번 던집니다 네. 뭐 만동 워낙 하나 나올 것인가 신나게 땡기고 있습니다 신나게 땡기고 있어요